조용윤 사이코로지 랜 세라핀 리으응제의 MMTG에 출연했어요 인터뷰에는 스쿠레의 주얼리티 온난을 기능으로 이 영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랜 랜 랜 랜 랜 랜 근데 우리 꾸라씨가 여기 영상으로 봐야 무대를 갖고 놉니다 커트 아닐 때도 약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느껴서 혀에 뭐 경련이 온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나요? 이쪽에 가야 되는데 표정 실패했구나 어쨌든 굉장히 경력직 신입에 오늘 또 온오프 확실하신 것 같아요 뭐야? 파이야 언니 이게 언제야? 해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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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화에 팬들이 얻는 게 없었군요 이번 아이돌을 수행하면서 가방이 왜 이렇게 빵빵해? 아이돌을 안 한다고 해요? 지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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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럴 수도 있지! 사람인데! 아저씨가 너무 흔는 거 아니야? 아 김바당! 다른 사진 넘어가 주세요! 아아! 너무 엣지 있다! 아이테라! 자! 우리 vampireically 이쁘ken해야 되요 kes중